네, 과학 기자와 함께 전세계 도시 속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어느새 오늘이 과학도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7월 스토클룸부터 해서 전세계 35개 도시를 쭉 돌았는데 오늘 마지막 도시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과학도시 코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를 덜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도시라고 하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과학도시 마지막 도시는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광역시죠. 서울에서도 KTX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부산에서도 대전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거의 전국이 1시간 거리권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이런 관광자원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우스갯소리로는 노잼 도시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전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과학도시여서 오늘 마지막 과학도시에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학도시라고 했을 때 늘 대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전의 과학기술연구시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한국천문연구원과 같은 모두 26개 출연연구원들이 대전에 몰려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1970년대 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에 조성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 연구소들이 대전에 들어선 건데요. 과학기술기관과 인력이 집적되면서 출연년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연구소들도 자발적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전이라든가 한수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수많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대전의 본사 혹은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도시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투자가 몰리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까지 과학도시 코너에서 다뤘던 해외의 성공적인 과학도시들처럼 대전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인구 1인당 벤처기업 수가 전국에서 1위고요. 그리고 투자액으로 보면 2020년 기준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대전이 3위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압도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500억 원이 투자액이 넘었는데 부산의 2배이고 그리고 기타광역시의 10배 가까운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과학기술집약도 부문에서 대전이 전 세계 3위 그리고 아시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과학도시라고 했을 때 대전 떠오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세계적으로도 진짜 말 그대로 과학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이 이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전엑스포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3년에 이 세계박람회인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주제가 새로운 도약으로의 길이었고 그리고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였습니다. 대전엑스포는 88올림픽이 열린 지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행사였고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꼴인 1450만 명이 관람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본격적으로 과학도시의 이미지와 명성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 과학도시뿐 아니라 또 교육의 도시에도 손꼽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국내 최고 20개 대학이죠. 카이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충남대 등 4년제 대학만 13곳에 달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이런 2024년에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교육하기 좋은 세계도시 순위로 7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0위 안에 든 국내 도시는 3위를 차지한 서울과 그리고 73위를 차지한 대전분입니다. 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에는 출연년 연구직이라든가 강소기업 연구직 등 이공계 연구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가득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석박사 부모님, 연구원 부모님을 둔 이런 학구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많다는 인식도 있어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연구, 또 교육, 과학 이런 단어들만 들었을 때 사실 재미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노잼도시라는 이 별명이 붙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네, 대전은 사실은 이 시 차원에서도 자조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 노잼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전을 자세히 알고 보면 굉장히 유잼도시의 측면도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국에서 가장 재미있게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전국 대표 과학관이죠.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에 있거든요. 국립중앙과학관은 수준 높은 각종 전시와 특별전은 물론이고 천체관이나 식물원 그리고 자연사관 등을 운영하는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데다 심지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이 밖에도 출연연들도 각종 견학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 최고의 과학연구개발 현장을 연구자들의 설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각 출연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견학 신청 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한국형 인공태양, K-STAR가 있는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단체나 개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STAR가 가동 중일 때는 실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이 시작되는 올 여름이 되기 전에 견학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견학을 신청하게 되면 누리호 엔진 같은 이런 실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시가 최근에 출연령 주말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4월은 천문년이 주말에 개방을 하고요. 또 우주물체 감시실 같은 랩실 투어와 강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항우연, 그리고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7월은 원자력연구원 등이 주말 개방이 예정돼 있어서 대전 사이언스 투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보고 사전 참가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유잼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학과 교육을 가장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같은데 또 사실 대전하면 빵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네, 빵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대전에 오면 빵집을 들러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전하면 빵이 정말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빵집이 성심당이죠. 대전의 향토기업이자 대전에만 분점을 여러 곳 두고 있어서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튀김소보로가 유명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빵집과 차별화되는 다양하고 신선한 빵들이 특징입니다. 대전 곳곳에 성심당 매장이 있지만 큰 매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성심당 외에도 대전의 동네 빵집들 수준도 굉장히 상당한데요. 대전에는 2021년부터 대전빵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성심당을 비롯해서 대전의 여러 빵집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빵을 맛보고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해에는 11월에 열렸고요. 2022년에는 5월에 그리고 지난해는 10월에 열렸는데 올해에도 이 축제 일정을 잘 찾아보고서 참여하면 대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빵도 즐기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축제 곧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목요일인 25일부터 그리고 일요일인 28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국내 최대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과학축제는 이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 실내외를 포함해서 대전 도심 곳곳에서 열리거든요. 참가는 당연히 무료이고 또 각종 체험과 실험, 강연, 콘서트, 토크쇼 그리고 가수들의 공연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과학축제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자율주행차 체험과 그리고 VR 체험 등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대전이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대전의 매력 그리고 과학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지난 7월부터 전세계 도시를 또 함께 소개해준 최소라 기자 마지막 순서로 대전을 꼽아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